안녕하세요 체니아빠 입니다. 안녕하세요 체니아빠 입니다. 오늘은 우리 체니아빠 형님이랑 제가 오늘 야간 족돼지를 해서 잡는대로 매운탕을 아주 맛있게 해 먹을 건데요. 오늘은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. 안살려 줄 거에요. 오늘은 어떤거 잡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레츠기링 와 물 많이 찼네 진짜 와 귀에 막 들어가요 벌레가 야 보이세요 날벌레 뛰어다니는거 날라다니는거 여기 지금 보호에 물이 많이 쳐서 이쪽에 가끔 다양한 어종들이 있대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몸이 안좋거든요. 오 저기 물고기 다닌다. 오늘은 물고기 잡으러 가서 저녁에 맛있는거 해 먹을 겁니다. 오 여기 떨어진거 아니야? 내려가야겠다. 오오오 자 여기는 바로 아시죠 여러분들. 저희가 체니아빠 형님이랑 주출작전 했었던 곳입니다. 야 형님 조심하세요 오우 오 조심하세요 우와 벌레를 몰고 다니는 남자 와 장난 아닙니다. 위험하기도 해요 여러분들. 물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 더 해야 됩니다. 현재 비는 안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. 와 여기서 뭐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여기서 와 그리고 잡아요. 뭐야? 저는 못잡았거든요. 물살이 이렇게 세가지고 위험해요 위험해. 잡았어요? 와 잡으셨다 오우 이야 이렇게 물살이 센데 잡혀요 잡히기엔 자 1차 포인트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. 피레미들은 많아요 피레미들은 많은데 사실 오늘 좀 큰 아이들 좀 잡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포인트로 왔고요.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가봅시다. 어떤 아이가 나와 줄런지 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현재 가물치나 소가리, 메기 이런 친구들이 유행하는 걸 찾고 있어요. 사실 이게 물 높이가 좀 높네요. 이번에 송사리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. 그냥 그래서 가해로 가가지고 수심이 낙평곳으로 갈 거예요. 지금 제 배까지 옵니다. 되게 편하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데서는 사실 족대로 가물티를 잡기란 사실 힘든 편. 야 이런 데에 가물티나 소가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 15분째 계속 걸으면서 찾고 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 음 굉장히 고요한데 물소리가 잔잔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싶습니다. 탐험하는 것 같고 느낌이 색다릅니다. 어 뭐야 크나큰 생명체라 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분위기 죽이네요. 와 여기 아마존에 가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? 그랬죠? 이야 뭘 잡으셨나요? 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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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리에요 끄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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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큽니다 큽니다 맛있겠다 아 미안하다 맛있겠다 아 미안하다 오 얘 입이 되게 도둑하게 생겼네요 약간 연어 입같이 이빨이 되게 도둑하게 생겼어요 와 지금 발목을 어떤 친구가 제 발목을 팍 쥐고 왔는데 와 진짜 제 생각엔 이거 채소 잉어에서 가물치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요 우선 끄리 한 마리 잡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야 이건 정글이야 그냥 비쥬얼이 야 이번에 누치 우와 오 팔짝팔짝 누치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저도 잡긴 잡았는데 거의 50cm 잡은 적이 있거든요 누치가 입이 주둔한 입이 굉장히 귀여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좀 약간 잘 안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맛이가 많고 네 많이 비려요 많이 비려요? 아하 아쉽지만 너는 나의 식량이 아니다 잘 가라 우와 저기 엄청 큰 거 있다 오 잡아볼까요 한번 살짝 잡아볼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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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커 우와 살짝 담그면은 우와 역시 야간 쪽돼지를 약간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유형을 살살 하면서 잠자는 거라고 하잖아요 얘네 맞죠 야 이야 오 이게 내가 좀 먹을까? 아 얘요? 아니 누치는 뭔가 못 먹겠어요 ㅋㅋㅋㅋ 자 그럼 가라 ㅋㅋㅋㅋ 가볼쇼 여기 있다 우와 맥이 아니에요 저거? 아니지 아니지 우와 자 여러분들 참 오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ㅋㅋㅋㅋㅋ 자 내려갈 때도 하 와 뭐야 이거 와 노랫이 엄청 많다 우와 와 얘네가 물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호로로로를이다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거? 야 이거 한번 살짝 들어봐 그렇지! 와! 야 잡았다! 와 여튼 잡을게 여러분들 뭐 잡긴 잡았어요 뭐 연못에서 잡았지만 뭐 잡았습니다! 연못으로 가야지 와 꽤 큰데요? 이 정도면 거의 한 25에서 30 되지 않습니까? 25? 응 25 정도 될 것 같아 와 큰일이다 오 있다! 됐다 됐다! 앞에 앞에! 못 봤어 다시 일어오고 왔어 야 씨 가마솥 해 나는 보통 먹는 건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비주얼이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비주얼이 와 지금 꿀까꿀까 이거 먹고 자면 진짜 바로 꿀잠 물 많아요? 와 야채까지 딱 이렇게 준비 다 해놓으셨네요 감동이에요 최애 엄마가 최애 엄마가 감동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더 나왔네 두 마리면 충분하죠 와 앞으로 다시 이거 끓으려고 와 여러분들 이제 완성이 됐어요 푹 구웠습니다 이 가마솥에다가 이제 쏘가리 매운탕 와 되게 크다 형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사실 소가리 매운탕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태어났어 지금 처음 먹는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고급 어종이고 이제 민물탕에서는 좀 약간 비싼 쪽에 속하잖아요 오 음 오 식감 와 식감이 와 식감이 진짜 대박입니다 뭐라야되지 되게 쫄깃하네 이게 탱글탱글 쫄깃쫄깃 와 탱글탱글 쫄깃쫄깃 와 대박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와 소리가 그냥 절로 나와요 진짜 오이저리 몰려가지고 오이저리 몰려가지고 오이저리 몰려가지고 오이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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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전투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이저리 하이저리 오이저리 내 이 Tina 그 그냥 校 오이 오이저리 진짜 밥도 먹이네